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남 도정이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남연구원과 관광재단 등 주요 산하기관장 두 자리가 공석이 됐고, 당장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잇따라 5개 산하기관 대표들의 임기가 끝이 납니다. 내년 7월 1일에 취임할 새 도지사가 새로운 임무를 뽑기까지 일부 기관은 길게는 10달 동안 대표의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인데요.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도정 핵심 사업인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경남연구원. 홍재우 원장의 3년 임기는 지난달 말로 끝났습니다. 내년 사업 계획을 꾸려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도 수장이 없습니다. 공석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8달 이상을 가야 합니다.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 등이 나오면 그걸 고려해서 추후에 채용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해 6월 경남관광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경남관광재단은 초대 대표가 중도 사임한 뒤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공석입니다. 애초 구상한 관광 분야 전문성을 갖춘 대표 체제를 꾸리지 못해 신설 조직의 역할 정립에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관광협회에 위탁쳤던 사업들,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진행하라고 지금 관광재단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도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상남도의 추천으로 임용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전임 하승철 청장이 지난 8월 정치 활동을 위해 중도 사직하자 다음 차례인 부산시가 후임 청장 임용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이남도 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11일까지입니다. 이어 마산의료원장 내년 1월, 경남 한방학노화연구원장 2월,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장이 4월에 임기가 끝이 납니다. 기관 대표의 공석은 신규 사업의 책임과 결정에서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경남도의 의중을 살펴야 하고 책임 문제로 의사결정 과정이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임용을 통해 대표의 임기를 연장하기도 하지만, 도지사 고난대행 체제에서는 인사권 행사 논란 우려에 제한됩니다. 경상남도는 각 기관마다 직무대행 체계가 갖춰져 있어 업무 공백이 없도록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아멘